금리는 우하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점을 지금 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생각보다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성 얘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갖춰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곧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제 시점은 실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마 조만간 하루 이틀 상한으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루닛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는 루닛 인사이트와 관련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조금 더 나오고 조금 더 덜 나오고 하는 문제가 아주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루닛 스코프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리고 또 자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이제 볼파라 인수를 완료를 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 루닛 스코프의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그런 계약 그 다음에 볼파라 인수 완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점차 주가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인터넷 은행에 이제 참여하는 그 건인데요. 그 회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금액까지도 10억에서 50억 이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인터넷 은행 산업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그런 루닛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대단히 놀랬고 주가도 그만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일단은 회사에서 투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충격은 봉합되는 그런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적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계약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갈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하고 하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경쟁자인 패스아이 패스 AI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빅파마하고 이런 동반진단 관련한 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루닛이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하고 일어나는 올해 이제 계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루닛에서도 올해 1분기부터는 그런 루니스코프 관련한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계약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니스코프 루니스코프 제2의 루니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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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작은 업체들이 시가총액 2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루니스코프 루니스코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루니스를 넘어서는 회사가 돼야 됩니다. 루니스도 아직 이제 완전히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많이 이 회사에게 당겨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이 회사가 제대로 구현을 해내느냐를 이제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의 루닛이 아니라 앞으로 루닛을 넘어서 10조 20조의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를 보는 것이 이제부터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달리티로는 가장 중요하게 나와야 할 모달리티로는 아주 많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달리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10조 20조 그러니까 빅바이오텝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를 걸러내는 게 앞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로서는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또 SK바이오팜, ABL바이오라든가 또 한미약품 같은 회사, 유한양행 이런 회사들이 가능성이 있고 이 회사들이 어떤 블록버스터들을 만들어내면서 한 단계 점프업 하느냐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대단히 중요한 게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업체들 중에 미국 진출을 통해서 향후에 미국 시장을 굉장히 크게 뚫어낼 회사들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매출 속도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아직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도 루니스코프의 계약 속도를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JLK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미국 진출을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미국 진출을 해서 미국 시장을 공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매출이 내년부터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버틸 그런 자금이 충분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1년에 사용하고 있는 금액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그래서 현금 가용 연수가 얼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JLK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현금 가용 연수가. 그래서 내년에 매출이 일어나고 내년에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금 가용 연수는 1년 이내로 들어왔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나 아니면 CB를 발행해야만 한 것은 지금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JLK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상증자나 CB에 참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실 분들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좀 더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나 CB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 주가에 반영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바이오텍을 볼 때는 좋은 모습 우리는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루닉 같은 경우에도 숫자를 계속 확인을 이제부터는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꺾인다거나 아니면 전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는 국내인데 글로벌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업화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술력만 갖고 상업화를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기술력 상업화는 또 다른 이야기고 또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파트너와 또 협업을 하고 또 사람을 또 고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는 것은 또 많은 금액이 소요되겠구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미국에서의 임상을 그리고 또 상업화를 지금 현금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느냐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업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업 파트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인데요. 레고캠 바이오를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오리온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를 한 번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한 거죠. 오리온이 가져간다고 해서 오리온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적으로나 크게 도움을 받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없습니다. 마케팅에 도움을 받는다? 그것도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용주 대표의 지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분율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더 불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새롭게 들어온 오리온과 향후 지금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나누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가 새롭게 유상증자해서 들어온 거죠. 향후에 이익이 늘어나는 20%는 오리온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리온이 된 돈 4,500억 원으로 향후에 연구개발을 더욱더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20% 이상의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존 주주들하고 향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로 볼 때는 무슨 과연 큰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이번에 오리온과 레고캠 바이오의 결합은 어떻게 보면 자본과 그 다음에 ADC 약물에 대한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들과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이 협업은 언제든지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은 지금 분리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이런 상황이 제대로 잘 앞으로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의 투자자들이 우려함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느끼냐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불협화음 없이 기존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해왔던 기술수출도 올해 기술수출을 또 하고 또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금조금씩 이러한 협업과의 관계를 또 신뢰성을 가져간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씩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론자라든가 우시바이오 같은 회사들 경쟁사들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갭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밸류에이션 갭이 벌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이게 맞는데 최근에 론자가 우시바이오는 다른 이제 미중 마찰에 의해서 주가가 최근에 폭락했고요. 그런 점을 제외한다 그러면 론자의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갭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관점이나 핵심 포인트들은 계속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실적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사공장의 나머지 작년에 이제 가동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올해도 이제 가동이 될 거고요. 연말로 가면 또 ADC 관련한 그런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계속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점차 우상향되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약 관련한 부분 이게 계속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그런 한계도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최근에 좋은 실적은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ADC 관련한 항체 관련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체 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벌써 한 2,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실력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항체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입지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체와 관련한 그런 글로벌 기준들 맞춰야 되는 허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잘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워낙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업체들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도 국내 항체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고 중국에서 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더 위기의식을 갖는 그런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빅파마들의 기술 실적들이 대부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브노디스크같이 비만치료제를 새롭게 개발하고 발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비만치료제를 장악하고 있는 위고비 같은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고 또 미국 머크 같은 경우에도 항암치료제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의 회사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다라는 점들이고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작년도에 어려웠기 때문에 비용들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놓은 비용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예상치들을 대부분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바이오투자와 관련한 제가 그동안 얻은 노하우를 소상하게 설명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집대성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강조할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투자할 때 사용해야 되는 예들을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를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라든가 또 핵심 그 다음에 실제 투자 그 다음에 응용까지도 전체에 묶어가지고 사례 중심별로 설명을 해서 드리는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한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꾸준히 상승하다가도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언제부터 떨어질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아주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금리는 우하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점을 지금 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생각보다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약간의 호재성 얘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갖춰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연간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 예상과 아주 흡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말로는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금년 1분기, 1분기 지나면 이제 아스코가 나오고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호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변동성이 심한 이 상황을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